선수가 들어왔습니다. 저 팀 구탕 한 번에 이관위를 맞습니다. 이관위를 맞췄습니다. 파울입니다. 아 패스도 좋았어요. 누워까지 얻어내고 있는 이관위를. 구탕 선수 패스다 바로 맞죠 저렇게. 그 패스가 기가 막혔습니다. 지금 드리버를 안 치고 바로 스텝 잡았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서 잡았어요. 예. 이관위의 수가 자극. 네. 소틀 건너는 이재로입니다. 반대쪽 길게 패스. 아 늦출 뻔했어요. 이관위가 어렵게 잡아내었습니다. 그리고 김준현에게. 네. 자 지금 그 모비스가. 네 모비스가 지금 앞서가는 게 지금 굉장히 소득이요. 그러니까 홈은 원래 김준현 선수가 커닝인 선수하고 잘 맞습니다. 맞아요. 이관위의 석 점포. 선수료입니다. 이관위 선수 요즘. 지금. 이관위 선수가 하면서. 김종준 선수. 한테 오피스 파울이 있어요. 아. 아. 지금 이관위 선수와 김용현 선수가 살짝 불이 붙고 있어요. 네. 네. 김용현 선수도 안 밀리죠. 네. 아. 그러니까 이관위 선수가. 네. 조금 참아야 돼요. 네. 그렇습니다. 수비수가 됐어요. 수비수가 됐어요. 하하하. 지금 이제 김용현 선수의 두 번째 게임 마치 기록됐고요. 예. 이관위 선수. 네. 다 잘하면 좋겠죠. 그렇게 하기에는. 어. 공이 흘렀어요. 이제도 잡았습니다. 앞쪽에 이관위를 맞습니다. 열렸습니다. 이관위 선수. 자, 함재훈 선수가 패스를 하려고 하다가 이우석 선수가 그냥 오지 않고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감되었습니다. 40대 33. 이관희 직접 들어갑니다. 블락샷! 그러나 그 과정에서 파울이 선원됩니다. 머리. 네. 이관희 선수가 올라간 것처럼 얼굴을 좀 맞았군요. 네. 여기서 내릴 때, 이렇게 미칠 것 같아요. 이관희 선수가 투샷을 얻어냈습니다. 그리고 우선 헤덤보비슨 팀 파울이 걸립니다. 이렇게 파울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많이 던지네요. 네이버스 성공시키면 이관희입니다. 오늘 전방적으로 창원... 좋습니다. 오늘 활약 좋은데요? 예. 계속 얼굴 하는데 장경서로 오른쪽 얼굴에 상처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죠. 그렇습니다. 이관희 선수가 좋았습니다. 저 왼쪽... 선수에게... 선행진. 봄을 쳐냈습니다. 네. 봄을 쳐냈습니다. 점차... 창원 LG가 반짝 달아붙고 있습니다. 자, 선행진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죠? 여기서... 이제 파울이다 이제... 이제... 52 대 51. 단점... 맞다 맞다. 예. 인정. 조작 이관희 선수가 다가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... 세면 좀 또... 표출을 해주고 있는 창원 LG입니다. 이 microflu 기회 Việt. 매 walk Stunden. 이런 모습은 내가 본 적이 말 그러면 hasn't.. plotting. hay...